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유는 제가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자작률사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도사랑은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도사가 창권된 게 선덕여왕 15년 646년일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제위기간이 16년까지인데 16년 1월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게 선덕여왕 15년 가을부터 겨울에 아마 창권이 됐을 걸로 제가 논문에 그렇게 다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정확한 날짜는 안 나아요. 삼국여사 같은 데 보면 선덕여왕 때 창권됐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정리를 좀 했었고 또 여기가 영축산 이러잖아요. 영축산. 그런데 그게 축 발음도 나고 취 발음도 나고 추 발음도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니면 여기 행자 생활할 때도 영축기보다도 영취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식적인 명칭도 영축산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아무튼 축으로 해야 됩니다. 취는 안 됩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세조 때 언해된 감경도감을 보면 거기 보면 감경도감에서 법화경 같은 것을 언해를 했는데 그때 보면 축 발음으로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도 벌써 축 발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 발음은 생각보다 사용이 안 됐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게 공식 발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부각시킨 사람이었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원래 영축산이 아니고 취서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작률사께서 중국에서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모셔오는데요. 그 자리가 북대 지금 그러니까 전골사리 모신 이 금강계단에 있는 저 사리가 사실은 오대산 중국 오대산 북대에서 모신 겁니다. 그걸 태화지에서 모신 게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그게 북대에서 사리를 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중국 오대산에 가면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게 영축산이 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 도량이 영축산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축산은 법화경설법지이기 때문에 문수보살랑 별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축산이 문수보살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이유는 사실은 중국 오대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영축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울산에도 영축산이 있어요. 울산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산에도 영축산이 있고 지금은 문수산, 영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영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는 경주가 배를 접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동해바다라서 수심이 깊어서 배를 이렇게 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울산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울산으로 해서 경주로다가 물량을 수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작물사께서 중국 이렇게 유학을 떠나실 때도 다 울산으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울산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울산에도 영축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축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는 문수산이 있고 여기도 문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영축산이 되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중국 오대산에 가면 실제로 영축사가 있습니다. 대부 영축사라고 지금 현재 이름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현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통사. 그래서 중국 오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절 하면 현통사입니다. 현통사. 그게 청량진관스님이 주석하셨던 사찰이에요. 지금 이제 화엄경 말씀을 드릴 건데 화엄경과 관련돼서 중국 화엄종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두 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 분이 누구냐면 현수법장스님. 현수법장스님 들어보셨습니까? 현수법장스님 화엄종을 어떻게 보면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화엄종 그러면 초조도순 2조지엄 3조 현수법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송나라 때까지는 화엄종이라고 안 부르고 중국에서는 현수종이라고 더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현수법장스님이 그걸 이제 집대성에서 중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대성자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했느냐보다도 이걸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부각해요. 그래서 공자가 유교의 집대성자. 그래서 공자를 모신 사당을 대성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신유학의 집대성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청량진관스님 3조가 현수법장스님이고 그다음에 4조에 해당하는 게 진관스님이에요. 원래는 해원스님이 계셨는데 그 해원스님이 현수법장스님하고 관점이 사상관점이 좀 틀려가지고 손상자뻘인 진관스님이 되는 거고 청량진관스님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 현통사가 청량진관스님께서 계속 주석하시면서 소초 150권을 화엄경 소초 150권을 쓰신 데가 다 거기 현통사예요. 그래서 오대산의 다른 이름이 청량산이에요. 그래서 청량진관스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수법장스님 같은 경우는 장안 서안 중심으로 거기 가면 화엄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화엄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사 그다음에 운화사 이런 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고 서안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진관스님 때가 되면 오대산으로 이렇게. 그리고 현수법장스님과 관련해서 화엄경하고 천도하고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화엄살림을 하면서 화엄경 어떻게 보면 대법해잖아요.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왜 위패를 붙이고 이렇게 천도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당나라 초에 보면 당나라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엄경을 중심으로 천도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화엄경 전기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현수법장스님이 쓰신 글이라든지 아니면 청량진관스님이 쓰신 글에 나와요. 왕명관이라고 하는 현수법장스님 글에는 왕씨라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진관스님 글에는 왕명관이라고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왕명관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스님이 딱 나타나서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상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내가 개송을 하나 가르쳐줄게. 그 개송을 외우면 네가 반드시 나쁜 데서 빠져나와서 생환할 수 있다.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화엄경 타지옥 개송이라고 하는데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여러분 다 절에 좀 많이 다녀보시면 스님들은 종송할 때 다 하셨었고 여러분들도 절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개송이냐면 약인종료지 3세일책을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조. 그게 파지옥 개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을 깨트리는 개송.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한번 그 개송을 외웠더니 세상이 밝아지면서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지고 결국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녁 종송 때 이 파지옥 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천도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게 당나라 초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때 등장하는 그 스님이 누구였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후에 만난 스님이 누구냐. 그게 지장보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또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게 600년대 말 700년대 초에 그 지장보살 쪽으로다가 해서 이제 중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유명교주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종이 유행하면 선종이 유행하면 태평광기 송나라 때 집안이 쓴 태평광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경을 독송하고 지옥을 면하고 살아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종송에서는 파지옥 진언을 외워서 파지옥 개송을 하고 전역종송 때 그렇게 합니다. 약인종교의 3세일체불음관법 개송일체위심조 파지옥 진언 옴가라지아사바 이렇게 하거든요. 재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화엄종의 영향을 통해서 천도된다라고 하는 거고 현수법장 선생님 되게 재밌어요. 그거를 왕명관이 살아 돌아와서 현수법장 선생님한테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이 양반이 화엄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듣자마자 그게 화엄경 어느 품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록 보고 옛날 어른들 진짜 머리 좋구나. 저희 같은 경우도 화엄경 3번 화엄을 20살 이전에 다 봤을 겁니다. 60건 화엄, 80건 화엄, 40건 화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봤다는 거지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른은 듣자마자 그 개송을 듣자마자 그게 화엄경 어디에 나오는 개송인데 어휴 참 옛날 어른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사에서 두 명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게 한 분은 화엄종의 현수법장 선생님 또 한 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 있어요. 혁명적인 걸 일으킨 분이지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실제로 경전에 생불이라고 나오는 분은 아마 육조 해릉스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릉스님이 조계종. 지금 조계종. 육조 해릉스님께서 저 광동선, 광동성, 광동선 그 다음에 조계산 남하선사에서 법을 설하셨다고 해서 그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거의 조시땅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고 구산선문이 뭉쳐서 하나의 단일한 의식을 가져야겠다. 라고 해서 천명하신 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해릉스님 중심의 남종선이에요. 라고 했었던 기록이 있고 최근에 조계종이 된 거는 1941년에 한암스님께서 그 한암스님도 통도사에 6년 동안 총도사 쪽에 6년 동안 주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통도사랑 인연이 있는 한암스님께서 1941년도에 만드신 종단이고 그게 지금까지 계승이 돼서 그때는 조선불교조계종.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선종이 당나라 중기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런 조계종 같은 남종선 등심이 그래서 그때 되면 금강경. 그래서 남종선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 해릉스님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가지고 깨달았다. 능이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 정도. 남종선이 이제 쉽게 말해서 조계종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조계종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강경.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더라. 화음종에서는 화음경 개송으로 화음경 개송을 통해서 천도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는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독송을 하면 천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지장신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종송이라든지 재진일 때 이 화음경 파지옥 진원 파지옥 개송 정확하게 말하면 파지옥 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연불은 금강경 그 다음에 천도제 지내거나 안 그러면 백중 때도 금강경을 독송해 드리지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위에 명정이라고 하는 것도 금강경 탑다란이로 이렇게 덮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위패를 많이 붙여드리고 천도를 하면 지장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께 돌아가고 7분의 6은 여러분께 돌아와서 훨씬 더 다복하고 행복한 생활들을 오래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붙였지만 더 많이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조상들을 잘 보시면 화음살림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화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음경 제가 맡은 데는 승도설천 품 그러니까 도설천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설천에 올라가는 품이고 그 다음에 도설천 품 개찬 품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도설천 중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있는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설천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실패양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조만 보면 화음경이 7척 후에는 80건 화음경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7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설을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정각도량 그러니까 보리수 밑에 보리수 밑에가 한 군데고 하나는 보강명전이라고 정각도량 옆에 그러니까 보리수 옆쪽에 아마 금강보자 사원을 가리키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인도에 4대 사원이 있었어요. 인도불교의 4대 사원 그게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나란다 대학 이래서 제일 유명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절이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되는 거를 1203년으로 보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인도불교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연도 이런 거 나오니까 굉장히 전문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작전 쓰는 거예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그 다음에 오란다 푸티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금강보자 사원이 있어요. 금강보자 사원만 지금 가시면 여러분들이 인도를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게 그 금강보자 사원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부타가에 가시면 거기 큰 마부디 대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사찰이 있잖아요. 그게 금강보자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리수라고 하는 금강보자를 상징적으로 하나 놓고 그 옆에 사찰들이 쭉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보강명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욕계로 올라가셔서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오늘 지금 하는 데가 도솔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화자재천 욕계 육천 중에서 욕계 육천이 뭐냐면 사황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서 욕계 육천인데 이 화락천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도 상당히 미스테리한데 아마 별로 비중이 좀 떨어져서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솔천, 도리천 같은 경우는 제석천이라고 하는 인드라신이 사는 데고 그 다음에 야마천은 그 염라대왕이 있는 데가 야마천입니다. 야마가 염라입니다. 야마, 야미 이렇게 쌍세라고 하는데 그게 염라대왕이 원래 있는 염라대왕이 원래 그 야마천에 있다가 나중에 기원전우쯤에 땅속으로 내려가요.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염라대왕이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원전우에 나오는 개념이고 그 연대가 더 위로 올라가면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마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마천주가 염라대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설천 하면 미륵보살입니다. 내원궁에는 미륵이 있고 미륵보살이 계시고 미륵보살은 도설천에 있을 때는 제가보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형이 아닙니다. 삭발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그냥 제가인의 귀족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원궁에는 그분이 미륵이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미륵산부경에 보면 나와요. 미륵산부경 그 다음에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이렇게 반껍 뒤에 내려오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도설천은 신들의 세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오래 삽니다. 몸도 크고 그래서 4천년을 산대요. 4천년. 4천년 산대요. 그렇게 나와요. 4천년 살면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4천년 굉장히 오래 사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들의 세계 치고는 오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그 도설천의 하루가 인간 세계에 400년이래요. 그래서 400 곱하기 365 곱하기 4천을 해야 돼. 그랬더니 5억 8천만 년이에요. 이걸 제가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아 도설천에서는 무조건 연금보험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이게 필수일 것 같다. 이거 야 이렇게 오래 살면 우리도 지금 오래 사는 세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절실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그리고 그런 데는 중간 단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 이상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부처님께서 석하부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으신 그 보리도량에서 보리수 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화음경이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인데 움직이지 않고 도리천도 가고 도설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가시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신인 본체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당체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분위기가 세해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면 달나라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그렇죠? 그런데 달나라에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저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거니까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야 돈 있으면 화성도 가는데 달인들 못 가겠어요? 그렇죠? 가긴 갈 수 있을 거야.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나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그 안에 없으면 거기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여러분이 설법지원 안에서도 밟아본 땅은 얼마 없어. 그런데 안 밟아본데도 내가 다 밟아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나의 존재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꿈은 꿈 속에서는 내가 있는 데는 모든 꿈의 가장 큰 특징은 나라고 하는 주인공 1인칭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 안에서 어디든지 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식 속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바뀔 수도 있고 단지 지금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몸인 거죠. 꿈 속에서 지금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꿈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은 사실은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본질을 터득하면 그것을 그 꿈 꿈 전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되는 그런 현상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정각을 얻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은 상태에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합체가 되면 그걸 자각하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고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치의 의심조라고 하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기본 설정이고 그건 기본 설정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수미산 승도설천 품하고 관련이 되면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 도설천에 올라오시니까 10명의 보살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보살들이 10개의 세계에서 이렇게 운집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운집해온 분 중에서 리더가 금강당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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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강당보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개송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과 비슷한 개송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은 색이나 소리로 그러니까 형체나 소리로 뵐 수가 없다. 하지만 색이나 소리를 여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인 동시에 사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건 깨달음을 얻은 당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고 말을 초월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화엄경이 되게 재밌는 게 생각과 말을 초월했고 그러니까 소리나 빛깔을 초월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초월해 있으면 초월해 있으면 그걸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초월하기 전에 이 단계는 벗어나 있는 거죠. 사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있지만 넘어서 있는 동시에 이것도 포함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더 높은 재밌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사유가 깊은 생각이에요. 그거를 기원전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엄경이 만들어지는 게 기원전후쯤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원래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3, 7일, 21일 동안 설하셨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리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은 기원전후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사실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 저 호탄 쪽에 가서 최종으로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인식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화엄경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10신, 10주, 10회항, 10지 그 다음에 등강 묘각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부분은 사실 10신, 10주, 10행 그 다음에 10회항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다음에 하실 분이 사실은 10회항품을 맡으셨는데 그게 금강당 10회항품입니다. 60권 화엄경에 보면 금강당 10회항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설천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도설천품부터 금강당 보살이 중심 메인으로 나옵니다. 금강당 보살 금강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설하시는 개송이 부처님께서는 형상이나 소리로 묘사될 수는 없는 분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또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완전한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나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릴 수 있을까? 못 그린다라고 주장을 해서 나타나는 게 불교 안에서는 선불교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형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원 같은 데서는 그런 형상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반야부나 화엄에서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간 무형상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서도 색으로 나를 보거나 그 다음에 형상이나 소리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마라 야기 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륜견렬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형상으로서 만들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형상으로 못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완전성인 거예요. 불완전성인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못 만들 것도 없는 거죠. 이 논쟁은 기독교에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래서 천주교 저기 성당 중에서 제일 큰 데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거기 가면 조그만 성당이 하나 그 안에 부속성당이 있어요. 시스티나 소성당이라고 거기 가면 천장에 이렇게 보면 ETE가 나옵니다. 여우와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마주하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족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우와가 마치 영감님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신을 묘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건 묘사 대상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나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슬람에서는 더 심하죠. 이슬람에는 십자가나 이런 것도 쓰지 않습니다. 전혀 당연히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신앙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도 안 쓰지만 모든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들기만 하면 그것은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면 완전한 존재면 못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못 만든다라고 하는데 걸려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강당 보살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형상이나 색으로는 이렇게 쫓아갈 수 없지만 그런 걸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걸려있는 분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당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지당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강에 달이 하나가 떠있지만 모든 강에 비추는 것처럼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 초기에 나오는 월인천강 지국 같은 겁니다. 달은 하나지만 실제로 모든 개울가에 달 그림자가 다 비친다. 정조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월인만천 주인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하나의 하늘에 떠있는 달이라고 하는 건 임금과 같은 거고 그것들이 모든 강에 두루 다 비춰서 두루 다 비춰서 나툰다. 그러니까 임금의 덕화는 모든 곳에 다 비친다. 라고 말하는 게 정조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비유해서 세종 때 만든 게 월인천강 지국이죠. 월인천강 지국. 그리고 그것의 원판은 화엄 사상에 있는 거고 지금 이 지당보살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는 달이 하나 있지만 어둡게 보니까 그 보름달이 떠있던데 달 보셨어요? 요즘 세상에는 달 볼 일이 별로 없죠. 하늘을 올려다 볼 날이 볼 기회가 점점 없는 것 같아요. 땅과 주변을 볼 시간이 더 많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 보는 시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하늘 볼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하나만 딱 떠있지만 그것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찍으면서 비춰가듯이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의 부처님이 법신 비로자는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곳에 모든 곳에 놔두는 분이 화신입니다. 화신. 그래서 부처님은 한 분으로 계시지만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고 라고 하는 맨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 안 나실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보리도량 정각의 도량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든 야마천이든 그리고 도설천이든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그게 본질은 본질은 하나지만 현상 속에서 모든 것이 각각으로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세한데 이게 나중에 신유학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통체 태극 각구일 태극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게 화음사상 일직다 다직일 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짧게 들어서는 안 되고 제가 설명을 못해서 여러분이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를 기본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음경이 이게 양도 많고 내용이 이게 철학적으로 좀 복잡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액기수를 추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의상대사가 한 법성계 화음일승법계도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내용으로 압축을 하니까 말을 잘 못 알아 듣겠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음경에서 풍명하고 각 장의 제목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중요한 등장인물들하고 이런 거를 추려서 하는 게 화음경의 악찬계입니다. 화음경 약찬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용 중심으로 하나 추리고 형식 중심으로 하나를 추리고 그리고 이거를 다 알아들어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좀 안타깝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나는 이거를 못 알아 듣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금강경 있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금강경을 스님들이 한문으로 읽어드리는데 얼마나 빨리 읽냐면 제가 옆에서 같이 해도 저도 잘 못 따라 할 정도로 빨리 읽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재진해주는 분들 중에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님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한문도 모르시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읽으면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이거를 전부 다 알아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반야경도 반야경도 600권으로 된 책이에요. 화음경은 60권 80권 40권 이렇게 해서 180권 이거든요. 180권 그런데 반야경은 600권이나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누가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요약을 해주냐면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무지사바만 하면 그 600권을 읽은 거하고 퉁을 쳐준대.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집약시켜서 하나로다가 축약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감기가 걸리면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 거지 약성분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약성분을 다 알고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 나아. 그러면 약성분을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약사하고 의사.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은 복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우리가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의 기능이나 작동원리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화엄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그 이름 제목 안에 완전한 것의 부분은 부분 자체도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경전식의 비유를 얘기하면 뭐냐면 바닷물을 다 먹어볼 필요가 없대. 어디든 한 군데만 찍어 먹어보면 짠지 안 돼. 그와 마찬가지로 제목만 이렇게 딱 그것만 해도 화엄경 전체를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재지내고 염불할 때 어떤 것을 하냐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경전이 많고 좀 있어 보이는 경전이 반야경 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의식 끝나고 나서는 마하바냐 바라미를 합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읽어도 600권을 한 것과 진배 없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감기가 걸려서 쌍화탕을 먹으면 쌍화탕 성분을 내가 전혀 몰라도 내 몸에서 쌍화탕 성분이 돌아서 감기가 났듯이 그래서 화엄경을 이렇게 귀로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를 안 갔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형이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굉장히 감동 깊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더라도 학교 가서 잘해. 그러면 귀로 씻기면서 뭔가가 된대.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로 씻는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되고 그렇게 머리 아픈 거는 의사 약사만 하면 돼요. 왜 의사 약사들은 해야 되냐면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설명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설명 안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고지 할 될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거기에서 잘 조재된 약을 그대로 드시면 돼요. 그 드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로 잘 씻는 거 씻으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무 대방 광불 화엄경 실제로 영불에도 많이 하고 스님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화엄살림법회 때 재를 지내고 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화엄살림법회 같은 거를 무형유산으로 넣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구하노스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법회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류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무형유산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방문화유산부터 넣어서 좀 기릴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시대 자체가 유형문화제도 중요하지만 무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업을 좀 많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뜻깊은 행사 속에서 조상님들을 천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맑히려고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공덕을 치아해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